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색컬럼 백그라운드 컬러와 객컬럼 백그라운드 컬러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들을 사용하면 그리드뷰 특정 컬럼의 배경색을 설정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색컬럼 백그라운드 컬러 함수 및 객컬럼 백그라운드 컬러 함수를 사용할 경우 해당 컬럼의 인덱스 혹은 아이디, 그리고 설정할 배경색을 지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인덱스가 2인 컬럼의 배경색이 초록색으로 변경되고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해당 컬럼의 배경색이 반환됩니다. 실제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해당 컬럼의 배경색이 초록색으로 변경되고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해당 배경색이 얼렛으로 표시됩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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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